시계탄 미션 시계탄 미션? 아... 진짜 쉣이네 3등 100개 오케이 가자! 고고 가자! 고고 3등 100개 갑니다 3등 100개 가자 가자 야 이거 3등하는 것도 실력이 필요한데 1등보다 3등이 더 힘들 것 같애 실력이 좀 늘었죠 옛날보다 그죠? 적절하게 그러면 컨트롤 잘해야겠네 3등 하려면은 아! 아이씨 와감사 클라스 개질어버렸고요 개질어버렸추 유셜라 뽕 아 아이씨 아! 아이씨 빠라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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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에이씨 아아아 아아씨 뭐야아아아 아아 존나 빡치기하네 존나 압도적으로 얘기하겠다 실력으로 압도적으로 얘기하겠어 일단 아이템전은 스피드전 끝난 다음에 할게요 막말로 인정 어 인정 아이템전은 이따 갈게요 스피드전 끝난 다음에 할게요 아이템전은 인정 계속 왔다라갔다라 하면 안되니까 스피드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전 갈게요 인정 어 인정 10인정이구요 막자보다 하지를 마 알겠어? 올깥돌지말고 개나서나 뭐 와감사가 막자 존나 잘하니까 개나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쉬운게 아니라니까? 장난쳐? 막자가 쉬운게 아니여 실력이 바탕이 되야되는거야 알았어? 앗 타이밍 미스지? 어 너도 실수로 하는구나 와감사 한번 조져봐라 한번 조져봐 너도 실수로 하네 너도 사람새끼구나 한번 대져봐라 이거나 처먹 앗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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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 진짜 뒤질래? 야! 아이씨 아이씨 뒤지고싶나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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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고싶어 이 새끼야 너 튀기래? 2등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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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아이씨 아이씨 히겼둬 히겼둬 히그 어이씨 아이씨 소리질러 어이씨 아이씨 으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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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감사합니다 백친의 라키님께서 설마 200개 미션 페니고케님 200개 미션 갈라리입니다 쉘러 뽕따이여 지금의 감살입니다 개쌌다 딴 맥 갑니다 이번에 어려운 맥 갈게요 자 빌리지 손가락 넘어갑니다 미션 성공했기 때문에 어려운 맥 갑니다 인정? 어 인정 어려운 맥 갑니다 자 개 극악 난이도죠 개 극악 난이도 리버스 시계탑? 어딨냐? 리버스 시계탑이 이거 말하는건가?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야? 리버스?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이거 맞아 NU는 오늘 어 별풍도 좀 많이 터지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야 정신을 못 차리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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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시원자분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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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완주 뵐게 오케이 완주 뵐게 오케이 굿 야시 일단 완주 뵐게 인정 어 인정 어 새깨라 뿔라 오케이 뿔어냈죠? 개 질어버렸죠? 인제 이런거 안먹히거든 나 이거 좀 해본 사람이야 알지? 어 방금 봤지 피하는거 봤지 맞지 봤지 막자 피하는거 봤지 나 실력 늘어다니까 인제 이런거 잘 안먹혀 방금 실력 는거 봤지 인정? 어 인정 나 실력 늘었거든? 그지? 막자 제끼는거 봤지? 어 개 질어버렸고요 쉴라 뽕따이 각이죠? 인제 이런거 안먹혀 완주치 총 200개 오케이 땡큐 칼라밀아 감라밀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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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뒤질래? 야 아이씨 진짜 뒤지고 싶냐? 앗! 하아.. 야 진짜 적당히.. 적당해라 이새끼리야 비켜! 아이씨! 앗! 아이씨.. 적당히 해! 미친놈들아 앗! 뒤질래 진짜 이 씨랭새끼들 야 이 새끼야! 와아.. 좀 꺼져 이새끼들아! 아이씨 진짜 X같이 하네 게임을 아 씨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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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한리님 열여덟게 슬라콩다이요 광한리님께서 아이런 슈발격 하고 하지 마시구요 아... 씨... 아, 존나 빡세... 아니, 이 맵은 이 맵은 미션 더 올려야 돼 진짜... 아니, 진짜... 김시무스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이거는 진짜 더 올려야 돼 이 맵은 진짜... 오케이 그럼 완주 400개네? 오케이, 가자 총 500개야? 총 500개야? 개 같아 이 맵, 진짜 농담 아니고 좀 꺼져라, 이 새끼들아 좀 씨부랄 놈다. 아! 아아, 이 씨. 아, 진짜 개... 아, 주옥같이 하네 진짜 농담 아니고 좀 꺼져어어! 아, 씨. 아, 뭐야... 아, 적당히 좀 막아, 아이 씨 좀 적당히 막으라고 좀 아 진짜 개구랄 미친놈들아 아씨 아씨 아 진짜 아 적당 적당히 막아 아 아 좀 꺼지라고 이씨 아 아 야 딴에도 막자 좀 해줘 야 아니 지금 막자는 사람들 딴에도 막자 좀 해줘 딴에도 막자 해줘 아니 딴에도 막자 좀 해줘 진짜 인간적으로 딴에도 막자 좀 해줘 딴에도 막자 좀 해줘 딴에도 막자 좀 해줘 진짜 진지하게 딴에도 막자 한번만 해줘 남아 하지 말고 진지하게 예능으로 가자 딴에도 막자 한번만 해줘 아이씨 딴에도 막자 한번만 해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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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진주 고가의 진주 인정? 왜 왜 이거 쉽다고? 존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게 쉬워? 그러면 이거는 빌리지 운하는 운하 인정? 아이씨 이것도 노인정이야? 사람이냐 진짜? 이거 인정? 거대역초 인정? 마리도 3이야 아이씨 오케이 인정 아니 인정할건 인정좀 해줘 진짜 고고 레디 야 앤유 미션 복사좀 해놔 진짜 어 지금 여 여받는다 지금 나 존나 빡치기하네 냉하하? 장난쳐 지금? 어디서 장난질이야? 냉하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아이씨 뭐야 아이씨 이브라 시놈들이 꺼져라 이씨 이브라 야증나게 하지말고 아 아 뭐야 아이씨 이브라 이브라 개 ㅈ같이 하네 게임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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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하는새끼냐 야 너 뭐하는새끼야 야 얘네 뭐하냐 여기서 야 이거 반칙 아니냐? 야 이거 반칙 아니야? 야 일단 개같이하는게 어딨어 야 야 이런식으로 개같이하는게 어딨냐 어? 홈마 앙케이드 나이스 이겼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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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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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완주했어 완주했어 완주 왔다 왔다시야 간곡구다 내가 잘한거지 방금 왜그래 또 이거 차이나 동방 그 어딨는데 차이나가 어딨어? 차이나가 어딨는데? 차이나 이거? 차이나 동방 명주 완주 100개? 거거 아니 미션 한번밖에 없어? 미션 한번밖에 없어? 아니 이거 미션 걸렸어 이해 좀 해줘 시불탱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뭔데? 이거 이거? 이건가? 이거요? 야 앤유형 미션 복사해놔 열받게 하지말고 열받게 하지마라 미션 다 받아놔 완주시 총 200개 오케이 가자 아씨 왜이래? 야 아씨 자까부터 왜이러냐 자동차가 고물이야? 아니 자동차가 고물이냐 왜이러냐 역바꾸를 하냐 장난바냐 장난바냐 와감사 일로와라 난 바로 니 뒤에 아이씨 뭐야 나는 너와 1대1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는걸 너도 알고있지 넌 날 의식하고 있다는걸 날 알고있어 알지 알지 너랑 나랑 1대1 승부가 가능하다는거 내가 너한테 밀릴거 같애? 정신차려 너는 이번에서 고꾸라질거야 알겠어? 좀 하는데 어 좀 하긴 하네 그래 나도 너를 인정한다 난 간다 난 바로 너의 뒷공물을 따라가고있지 아이씨 부랄 뒤질래? 야 뒤질래? 아이씨 진짜 쫓아간다 쫓아간다 조져버릴수가있다 아 아이씨 뭐 한번 해보자고 야 와감사 니가 그렇게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이새끼야 조져버리기 전에 따라오라고 옥상으로 따라와 이새끼야 유후 이거 막지마 좀 꺼져 짜줘 뿌잉뿌잉 아이씨 이 씨부라새끼 야 이 개부라새끼야 뒤질래? 호수과정이다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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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력으로 되겠어 잠만 이거 실력이야 이거 실력이야 이거 실력이야 아니 이거 실력이야 이거 실력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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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력이야 이거 실력이야 이거 실력이야 재시네락비하트님 베키셀라 뽕따요 호의 아니 인정할건 인정해 잘한건 잘한거야 반기호도르가 별방삼 매개에 잠시만요 안기호도르가 별방삼 매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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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잠마이무 히잉 호의어억 힝 잘하시네여 행님 큐큐큐큐 봉방명주? 1등? 아니 와감사가 잠시만 와감사 있는데 나만 7명이서 막자는데 1등? 이거 오바 아니야? 어? 이거 오바 아니야? 자 가보자 그래 오케이 1등 가볼게 1등 가자 고고 존나 진짜 어이없다 진짜 아니 1등 미션 그럼 더 걸어줘야지 막말로 아니야? 아니 1등이면 미션 더 걸어야지 와감사랑 1등이 맞다니 뜨고 있는데 막말로 7명 막자에다가 지금 와감사랑 1등이 맞다니 뜨고 있는데 막말로 지금 거의 떡실진당하고 있는데 아 아이씨 씨브라 아아 진짜 잣같이 하는구나 왜 이렇게 시작 아아 아저씨 되돗 멍 미국 미션 아 이 씨댕 미친놈아 왜 막냐 니가 거기서 미친놈아 뒤질래? 어? 미신새끼 아니야 저거 나 일로 갈거야 씨부랄놈아 알았냐? 내가 맨날 그쪽으로 갈 줄 알았지 어? 내가 빙나지 핫파즈로 모이냐? 어? 내가 빙나지 핫파즈로 모여? 꺼져 이 새끼야 뒤지고 싶냐? 아이 씨부랄새끼야 뒤질래 진짜 너 진짜? 야 씨 아이씨 아시빈 아아 씨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 아하하하 아핰 방물관리 인정? 잠시만요. 방물관리 할게요. 개노답이다. 방물관리 할게요. 비밀번호 123 방물관리 갑니다. 방물관리 인정? 어 인정? 방물관리 인정? 비번 123 광알리는 그사 이런 씹인정이구요. 미션 뭘로 갑니까? 맵 어디? 인간적으로 좀 달성 가능한 맵 좀 하자.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심해. 진짜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승자분들? 문일시티 도시의 도얼굴. 이거 어떤? 난이도 3 아니 시계탐은 너무 심하잖아. 시계탐 아까 했잖아. 아이씨 그래 가자. 아 이거는 미션 세게 걸어 그럼. 진짜. 거거. 아니 리버스 치겠다 갈게. 아니 이거는 세게 걸다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존나 빡세. 존나 벌떼까지 잘된다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벌떼처럼. 벌떼야 벌떼야. 벌떼. 야 첫바퀴 대해서 넘겨줘 제발. 나이스 통과했다. 짖었다. 존줴다 존줴다. 잠깐만 이번판 존줴다. 잠깐만 불응이 좋다. 존줴다 존줴다 존줴다. 잠깐만 존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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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줴다. 존줴다. 분위기 좋아. 존줴다 이번판 존줴다 존줴다 존줴다. 존줴다 존줴다. 존줐어 존어 존줤어 조 줤어. 조줬어 조줬어 잠만 이번판 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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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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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강구구다 왔다 다시 강구구다 이번 게임 왔어 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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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다시 강구구다 왔다 왔다 가자 시구랄놈들아 가자 뒤져봐 제발 앗 아이씨 아 진짜 개같이 하네 또 시 아이씨 아 진짜 적당히 이 새끼들아 어 야 제발 야 야 올라가 이 새끼야 야 아이씨 이봐 진짜 저거같이 하는구만 진짜 이 새끼들 아하 진짜 살벌하게 하네 진짜 아이씨 아이씨 간다 앗 와아 이 새끼 인간 쓰레기네 야 뭐냐 아이씨 젖같은 놈들아 꺼져라 이 새끼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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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당히 좀 마구 아이씨 아 좀 꺼져라구 미친놈들아 아이씨 가자 오아이씨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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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안돼 안돼 제발 야 야 야 아이씨 아아 이씨 야 아이씨 이 새끼들 너무 빠꾸만게 하는거 아니야? 진짜? 아 좀 꺼져요! 아! 야 이거 너무 심해 잠만 야 아이씨 아이씨 이빠 진짜 X같이 하네 진짜 꺼져라고 이 새끼들 뒤질래 뒤질래 Mommy 가자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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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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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간다 Incredible 6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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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주 미션 좀 말 걸어줘 딴사람들도 어? 아니 완주 미션 좀 말 걸어달라고 존나 빡세 농담 아니고 이메 미쳤어 아이씨 이브라 비켜 이 새끼야 제발 좀 이씨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 했지 아이씨 아이씨 야 비켜라 제발 좀 꺼져라 야 아이씨 꺼져 이 새끼야 야아 비켜라구 미친놈들아 뭐해 아 아이씨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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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꺼져 이 새끼들아 왔다 왔다 잠만 왔다 야 미션 완주 몇개야 완주 미션 몇개야 가자 가자 간다 이씨 간다 이씨브라 돈벌봐라 조져버리겠네 아이씨 부랄 진짜 디진다 적당히 해라 어? 아 아이씨 미쳤나 이 새끼들 적당히 해 이 새끼들아 야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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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같이 하네 진짜 아아 진짜 아이씨 아아 아아 적당히 막아 이 새끼들아 어 아 잠만 잠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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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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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거의 왔다 꼴스톤 다갔다 꼴스톤 다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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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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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아 아아 mies 아니 이메일으로 계속 가자고? 오케이 마지막판 마지막판 인정 아씨 아 진짜 조져버리고 싶다 진지하게 아 존나 조져버리고 싶다 아씨 씨부랄 놈아 아이씨 그렇지 나이스 야 와감사도 좀 막아줘 와감사도 좀 막아줘 나만 막지 말고 이번판 진짜 인간적으로 적당히 해 인간적으로 적당히 해 와감사도 막아 이번에 나만 막지 말고 적당히 해라 진짜 진지하게 나 분명히 말했다 가자 가자 아이씨 가자 데브라 같은 새끼야 뒤질래? 아이씨 조져버릴까 진짜 가자 아이씨 아이씨 미치한다 kaikki 이렇게 depends osos..쓰레기들밖에없어? 좀 꺼주라고 미시넘들아 좀 꺼져 foundation 아이C 아아 X 같네 아... 이씨 아... 아... C 아 좀 비켜! 아, 진짜! 아..씨.. 아아.. 씨바 좀 나가자 좀 아아.. 진짜 이씨.. 아.. 존나 존같이 하네 진짜.. 씨바 이런.. 야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 아니 이거 프로게이머가도 못이기지 이러면 이런 이딴식으로 이따구라면 내가 뭔 죄야? 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지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아..씨.. 아.. 진짜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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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씨.. 플라이스트 아씨 빨리 죽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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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꺼지라고 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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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잠깐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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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아.. 야..아.. 안돼! 안돼! 안 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ㄲㄲㄲㄲㅲ 물가리 간다 물가리 간다 물가리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비번 바꿨어 안게이드? 비번 바꿨다니까? 비번 바꿨어 1,2,3,4,5로 바꿨어 안게이드? 삼돌이 맞어 너 나가 이 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어 뭐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뭔데? 금메달 뺍니다 야 와감사 들어와 시원장도 메달은 뺄게요 야 와감사 들어와 금메달 빼는 거 인정? 인정하세요 시원장도 인정하세요 금메달 빼는 걸 인정하세요 금메달 빼는 걸 인정 맵 뭘로 갑니까? 맵 어디로? 미션 걸어주세요 빌손? 빌손 미션 있어? 아니 빌손 미션 있어? 아니 미션 건 사람이 건 사람이 맵을 정할 수 있어 미션 건 사람이 맵을 정할 수 있다니까 빌손 입상? 오케이 고고 빌손 입상 200개 가자 빌손 입상 200개 간다 오케이 가자 입상 뭐가 씹어? 니가 해봐 미친놈아 어? 니가 막자를 당해봤어? 니가 이거 막자를 당해봤냐? 니가 막자를 알아? 니가 이거 막자를 알아? 시워보이냐 이게 지금? 가자 오케이 막자 없어 오케이 땡큐 뭐 실력도 실력도 한번 해보자고 그럼 나는 땡큐인데 실력도 실력으로 안되지 어 인정? 그것은 어 인정 막말로 인정? 어 인정 정체 게 불라 바라라라라라 재게 불라라 로로로로 바라라라라라라라 봄 바싱 바리람 반댐 비 랄이 봐라 사내바라 바라라라라라 봄다 삼 루션 재킬라 뿔라 와감사 일로와라 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재키버리는 모습이고야 뒷꼬모니 꽁다리 조져버렸슈 개질어버렸슈 와감사 뒷꼬모니 따라가주 아이C 물얼 개 잣같은 팔로미 ㅇㅙ 그것釣기라 뿔라라라라랄랄랄랄랄 해외고 소리없라면 가라라라라랄랄랄랄랄랄ども 가자 해외고 빤스벅크의 업 소리없 fortunate ㅅ lie 샐라 뽕따이엇 샐라 뽕따이없 할아버지 다이어~~ 셜라 뽕따이여~~ 셜라 뽕따이여~~~ 펜쳐진정? 노인정이야? 노인정이야? 기포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한번만 더 기계 인정 어 한번만 더 기계 인정 잠시만요 맵 바꾸시다 그러면 맵 바꿀게요 맵 체인지 인정? 광산 어디갔어 광산 광산이 어딨는데? 아 여기있다 광산 꼬불꼬불 오케이 난이도 오케이 광산 갈게요 광산 광산 난이도 4 인정? 이거는 미션 걸어주세요 진짜 이거는 미션 걸어주세요 막말로 시청자분들 이건 미션 걸어주세요 막말로 이거는 난이도 4입니다 난이도 4에요 난이도 4입니다 존나 어렵맵입니다 존나 어렵맵이에요 가자 저는 알아서 최선 다합니다 알아서 최선 다할게요 막말로 막말로 스윕 질어버렸구요 개 질어버렸쇼 이새라 뽕 다이언 체켓 어 아이씨 아이씨 쉣라 펑 다이언 쉣라 펑 다이언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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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냐 아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존나 존나 똑같이 하네 게임을 아이씨 맵이 왜이렇게 어렵냐 아 야 이거 맵이 왜이렇게 어려워 오마 야 이거 꼬링짐 어딨어 꼬링짐 어딨어 구속하정 야이씨 아이씨 으아 아이씨 와 존나 내정 좋은다 이메 미션 있습니까 노루테우 익스프레스 잠깐만 노루테우가 어딨어 잠깐만 노루테우가 어딨어 노루테우가 잠깐만 노루테우가 어딨어 여기 있다 가자 가자 노루테우 300개 완주 간다 가자 가자 이거 먹자 막자 적당히 하자 이메 어려운 맵이다 인정? 이메 어려운 맵이니까 막자 적당히 하자 아 이 씨부랄 놈아 아 이 새끼는 뭐 시작하자마자 이러냐 ㅈ같이 뒤지고 싶냐? 아 존나 ㅈ같이 하네 시작하자마자 저러고 있어 미쳐가지고 정신 못차리네 아이씨 초안 분위기 나쁘지 않죠? 아이 꺼져 이 새끼야 좀 제발 짜잉나게 하지 말고 미친놈아 오케이 분위기 나쁘지 않아 아이씨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가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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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새끼는 또 아 와감사 이 개 젖같은 놈아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이 새끼는 또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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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미친놈아 어 꺼지고 저리 꺼지고 어 꺼지시구요 어 꺼지시구요 어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어 꺼져 거져 싸져 뿌잉뿌잉 어 거져 어 꺼져 싸져 뿌잉뿌잉뿌잉뿌잉 거져 싸져 뿌잉뿌잉뿌잉 아 이 씨부랄 논마 딩는대 야 너 딩는다 거져 싸져 뿌잉뿌잉 거져 싸져 뿌잉뿌잉 어? 아 ㅅㅂ 뭐야 아 뭐야! 아이씨 하자 야 맵 끝이 어디야? 아이씨 아아 아니 지금 인성 라이더로 지금 컨텐츠로 욕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지랄하면 나가 이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지금 지금 컨셉 자꾸 인성 라이더로 일부러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욕을 그렇게 많이 하여 이러고 있어 미친 씹썸이 새끼가 나가 이 새끼야 존나 짜증나게 하네 몰가루 간다 아아 하아 아니 꼭 방송 보지도 않는 새끼들이 맨날 씹어무슨 어? 인성 라이더로 이렇게 하면은 뭐 욕 많이 하네 이 쥐랄 하고 있고 미친놈들 그면 다 나가 자 다른 맵 없나? 비번 또 바꿨어 너무 빡세 맵이 맵이 너무 빡세 진짜 인간적으로 포레스 지구자금 미션 백개 끝이야 아니 이 어려운 맵이 백개 끝이야 개소름이니 존나 어려워 난이도 4개짜리야 이거 식힌 이 샤ласт 미션 잴 지 feeds 그니 미션 아! 아이씨 부스 날아갔다 아 부스 날아갔어 가자, 쫓아가자 쫓아가자 아이 꺼져 미친놈아 꺼져 짜져 뿌잉뿌잉 하자 추격자각이다 그런게 나쁘지 않구요 오 땡큐 아 이 씨발 뭐하냐 야 아 아이 씨 꺼져 임마 미친놈아 아이 씨 아 진짜 족같이 하네 이 새끼들 아 아 새끼들 뭐 사람새끼야 아 아 씨 아 민용이응 영이응님 백개슬라봉따요 와 민용님께서 백개슬라봉따요 민용님께서 백개슬물 톰쿰팩감사드립니다 민용님 팩감사드립니다 톰쿰팩감사드립니다 허허 허허짱마이누 힉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허 따르면 뭐해 이걸로 한번 더가 했잖아 시계탈 아까 계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했잖아 아까전에 시계탈 계속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우오오오오오옹 우오오오옹 우아오오오오오오옹 우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사막? 이거 인정? 피라미드 이거 인정? 피라미드 삼엄 인정 피라미드 비전 없어?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존나 어려워 이거 아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왜 1등 하고 있냐? 잠깐만 이거 나 왜 1등 하고 있는 거야? 이거 1등 쉬라니?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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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아이고 꺼져 짜져 뿌잉뿌잉 개질어버렸쥬 야 이거 클 수 없으면 가겠는데? 가자 왔다 왔다 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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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미션 없다고?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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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했는데